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 하시죠 e스포츠의 독보적 존재죠 스웨덴의 유명 유튜버 퓨디파이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천 개인 유튜버 명예전당에 올랐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퓨디파이가 개인 유튜브 채널로는 처음으로 구독자 1억 명을 넘겼는데요 퓨디파이는 2010년 4월 유튜브에서 자신의 채널을 시작했는데 무려 9년 만에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채널은 그가 비디오 게임을 하며 깜짝 놀라거나 통쾌하는 자신의 반응과 함께 장난과 농담 등을 주로 보여주는데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로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게임은 물론 인터넷 문화와 관련한 새 소식 전달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퓨디파이의 지난해 수익은 약 1,550만 달러, 우리 돈 약 188억 원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이날 퓨디파이의 활동상을 간략한 연대기로 정리해 트위터 등에 올리며 구독자 1억 명 달성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